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믿음이 든든해야 그가 살아가는 인생도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과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시다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선을 조성한 나 요아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요아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창조자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은해와 행인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요아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어서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의식이 가물가물한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 읽히면 그 말씀 안에는 능력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소생케 되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 때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아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세요. 목자시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시공 속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저 너머에 계십니다. 성경 것을 영원 속에 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공 밖에 영원 속에 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아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만일 누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안다면 정말 그는 온 세상을 다 거머쥘 수가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만 해도 주식의 등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 말할 것도 없이 3분 후에 어떻게 될 것만을 알아도 그 사람은 주식으로 횡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내가 아는 인생길에 앞날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인생의 연약함을 체험한 예레미야 선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단 말이죠.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두 아시고 퀘익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과 달리 하나님은 시공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시공간 밖에 영혼 속에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리를 아신다. 내일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메어다 보신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될까요? 한 30년 더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한 10년 더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몇십 년 후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몇십 년뿐만 아니라 몇백 년 후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잡혀있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선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죠. 몇 년 동안입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같은 오늘날 미국 이상의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과연 무너질까? 아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추측인들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 저 멀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 세우셨어요. 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생제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제국을 통하여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밤중에 무너뜨려요. 그 신생제국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에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44장 28절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로 사이러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와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을 붕괴시킵니다. 거기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떼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죠. 이사회 선지자가 이 예언이 말씀을 할 때 그때 고레스라는 인물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회 예언이 시점하고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점하고 시간 간격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국제정세의 긴박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당시에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혹시 예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선자를 통하여 그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연과 고레스의 등장 시간 간격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200년이 됩니다. 200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로서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할 그 긴 세월 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그 사건에 즉 이스라엘의 고토회복의 역사에 주욕으로 쓰임받을 한 인물의 이름을 이사선자에게 게시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공 밖의 영혼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일 일을 내어다 보시듯이 200년 후에 나타날 인물과 그리고 그가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당시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석학들 또 점술, 점개, 점성술하는 사람들 그 많은 그 시대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패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해 주시고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대신 인간적으로는 평범했던 그렇게 그 지혜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입 밖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사자는 무슨 뜻이에요? 보낸받은 자 메신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나 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줄다름칠 때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쓰러진다는 거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성취할 때까지 그 말씀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공 속에 갇혀있지 않고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모소스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소스 3장 7절 아모소스 3장 7절은 구약성경 1277면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소스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소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요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요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려 하실 때 먼저 예고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선자들은 모르죠. 자기 인생도 추스리에게 추스리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인데 몇백년 후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줄다름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간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고레스라는 인물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나의 목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 목자라는 말이 어떻게 고레스 같은 이방 왕에게 붙여졌을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목자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거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베드로 범죄한 시몬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키실 때 회복시킬 때 회복시킬 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리고 세 번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메시아에게 붙여지는 이름인데 코레스가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아먹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먹이고 치도록 작은 목자들을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코레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몬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먹이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시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든 장사한 자녀들이든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전화로 몇 장 몇 자를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텍스트 메시징으로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목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이 술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술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라이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하께서는 요하께서는 그 종 선자들에게 하실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책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의 복을 받아드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연약한 저들의 생명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원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